점 이수아, 어딜 가나 주목받는 사람 선배에게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난 확신한다 그러게, 조심히 써야지 넌 근데 그 머리가 그 사람 털이냐, 개 털이냐 건드리면 너만 손해를 안 할 거야 겪어봐서 알잖아 선배님 아니오 이랬던 사람이 설화 왜? 밥 먹자 내가 이거 생각해 낼 거 안 먹어 봐가지고 뭐야 저 새끼, 드디어 자꾸 오는 거야? 설화, 나랑 사귈래? 수상적은 선배가 수상적은 행동을 시작해 수상적은? 수상적은 постоянquila?